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닮은 남자의 정철우입니다. 오늘은 카오리 포인트 센틴 센티넬 파크를 산책을 해보겠습니다. 카오리 포인트 센티넬 파크 억세스 투 켄다시 베일 루트 강의입니다. 같이 가시죠. 오늘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자체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오늘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오늘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데 이탉이의 주인공을 perché 전기세스 구멍 제기 때까지 이른될세요. 오늘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오늘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오늘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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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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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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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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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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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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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